이번 유형들은 마찬가지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근 길에 근래에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어떤 과학적인 문제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구할 건데 이번에 추가되는 공식 하나만 좀 같이 배울게요.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추가로 나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까지 써서 풀어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고 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ab sinc, 2분의 1bc sina, 2분의 1ca sinb가 된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을 알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증명하면 이런 거죠.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abc. 마주보는 변의 길이 smalla, smallc, smallb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필요해요. 높이는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bc 곱하기 ah가 된다. 그럼 ah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ah는 뭐가 되냐? 이 c에 대해서 정보를 보면 c에 대해서 보면 이 각도에 대해서 무슨 값이다? 사인값이 되니까 이 길이는 csin의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a 곱하기 csin의 b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해도 돼요? 내가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를 밑변으로 했을 때 이 길이에 대해서, 이 각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사인값이 되니까 얘는 bsin, c가 되기도 하겠죠. 그럴 때는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에 a 곱하기 bsin, c가 되더라. 됐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의 넓이를 쓰며 나머지 하나 넓이가 2분의 1에 b 곱하기 c에다가 sin의 a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sin값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in 법칙과 호사인 법칙 말고도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까지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이용해서 풀 거니까 잘 풀어보셔야 돼요. 이번 유형. 선생님하고는 예시문제 하나만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시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예시문제는 2003년 6월학평 나영 18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명 문제가 되네요. 자, 다음은 삼각형 a, b, c에서 한 변의 길이 a와 양끝 각 b와 c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방금 1분의 1 a, b, sin, c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구하래요. 다음 b, c는 a, c, a는 b, a, b는 c다. 위에 증명해서 가나다래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네모칸 채우기는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결과값을 이용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네모칸을 하나씩, 맞죠? 찾아가면서 구하면 어렵지가 않을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가 우리 방금 했던 거죠. 뭡니까? sin, c가 되는 거죠. sin, c다. 됐죠? 자, 그 다음에 sin 법칙에 의하여 b는 a 곱하기 sin a분의 2이게 된다. 우리 뭐예요? b, a, sin a가 나왔네요. 그럼 sin 법칙이 뭡니까?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가 되겠네요. 이걸 쓰죠. 그럼 b는이라고 고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b는 sin a분의 a 곱하기 sin b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네모칸은 누가 되겠어요? 여기에 a 있고 sin a가 있으니까 sin b가 되겠다. 그렇죠? 얘가 sin의 b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sin a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sin a, 얘는 180도 마이너스 b 더하기 c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80 빼기 b 더하기 c, 각변환이 되겠네요. 우리 각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180도는 그대로 sin이 sin으로 가겠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빼기는 2, 4 분면이 되니까 sin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가 다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 나, 다는 다 찾았고요. 한번 저것이 정말로 맞는지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 써볼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이용하면 s는 2분의 1 원래 a, b, sin의 c가 되는데 됐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바꿀 거냐면은 b 자리에다가는 뭘 바꿀 거라고요? b 자리에는 지금 나와 있는 a 곱하기 sin a분의 sin b로 바꿀 거고 그리고 이게 sin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 각자리에 우리가 180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집어넣어서 뭘 쓰겠다? 방금 구했던 2분의 1의 a 제곱에 sin b의 sin c의 여기가 sin의 b 더하기 c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놨다. 지금 이걸 쓰면 뭐예요? a 변환화와 각 두 개만 주어지면은 우리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가나다죠. 그래서 가가 sin c, 나가 sin b, 단의 sin에 b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말고도 다양한 활용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사인 법칙, 코스의 법칙, 삼각형의 넓이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니까 여기 문제들 꼭 스스로 다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